지난 시간에는 인덕터에서 코일에서 유도되는 전자기 유도현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전자기 유도현상의 대표적인 인덕터죠 인덕터 인덕터에서는 여기서 인덕턴스라는 걸 정의를 하고 인덕터랑 인덕턴스를 우리가 L로 표시를 하는데요 인덕터랑 전기저항, R은 전기저항이죠 인덕터랑 전기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인덕터랑 캐페시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회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캐페시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일렉트로스탄틱스 할 때 잘 배웠어요 뭐냐면 이 평판 이렇게 판이 두 개가 있고 여기 위에서 플러스 Q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이 안에는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로 전기저항이 그러면서 전기장 에너지가 여기서 스토어가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캐페시턴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었죠 캐페시턴스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사실 Q는 CV로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Q는 CV로 정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볼트, 여기 외부에서 가해주는 어플라이드 바이어스 볼테지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차지 어큐뮬레이션이 많아지죠 차지 어큐뮬레이션이 많아지는데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캐페시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캐페시턴스는 V분의 Q다 1볼트에 전압을 가해줬더니 얼마만큼 1쿨롱의 전화가 여기에 모였어요 이걸 우리가 페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럿, 1페럿 그러니까 1볼트에 전압을 가해줬더니 1쿨롱의 전화가 모였다 여기 캐페시터에 그럼 이거를 1페럿의 캐페시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캐페시턴스, 전기장에 해당되는 것이 그 일렉특필드의 저장이죠 일렉특필드가 이 안에 캐페시턴스 안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에너지 저장을 일렉특필드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이죠 그런데 매개넉특필드 형식으로 저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인덕터예요 인덕터는 이렇게 코일이 감기게 있는 걸 인덕터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 시간에 이렇게 코일이 감기게 했을 때 솔레노이드에서 바깥쪽에는 자기장은 별로 없고 거의 내부의 자기장이 내부 자기장이 많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솔레노이드였죠 그래서 여기다 인디수드 EMF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인덕터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인덕터 여기서 매개넉특필럭스는 사실은 뭐냐면 매개넉특필럭스는 이제 BA가 매개넉특필럭스였죠 그래서 매개넉특필럭스가 N번 감겨져 있을 때 N번 감겨져 있으니까 이건 토탈 매개넉특필럭스죠 토탈 매개넉특필럭스 I는 뭐냐면 I는 커런트입니다 커런트가 형성되면 매개넉특필럭스가 형성되죠 여기서는 이제 볼트가 가해지면 외부에서 포텐셜이 가해지면 거기에 차지가 생기듯이 외부에서 커런트가 그러면 그 커런트에 의해서 매개넉특필럭스가 형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B를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덕턴스 그래서 인덕턴스 I는 이렇게 주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인덕턴스의 단위는 우리가 헬리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I는 암페어에 단위고 1암페어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외부라는 단위인데 외부라는 단위는 테슬라 미터 제곱이라고 했어요 외부는 테슬라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1암페어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1헬리의 매개넉특필럭스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렇게 형성되면 얘를 바로 헬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외부죠 1암페어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1웨부에 매개넉특필럭스가 형성되면 그게 바로 1헬리의 인덕턴스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노이드에서 인덕턴스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솔리노이드 내부에서의 매개넉특필드는 이런식으로 뮤지어로 NI로 주어진다 N은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이죠 단위 길이당 몇 번 감겨져 있는가 그거였고 그래서 A분의 N이 지금 N입니다 그래서 커런트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그 다음에 여기에서 턴 덴스티티 얼마만큼 단위 길이당 많은 전선이 감겨져 있는가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매개넉특필럭스는 매개넉특필럭스는 이제 그 BA잖아요 N, B, A N은 N, L이고 여기가 A가 아니라 L이겠네요 L 그래서 B는 이제 뮤지어로 NI이고 여기 A가 돼가지고 뮤지어로 N제곱 L, A, I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인덕턴스는 이거를 커런트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얘가 커런트로 나눠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인덕턴스는 뭐에 비례를 하느냐 여기에서 길이에 비례를 하죠 길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길이에 비례를 하겠죠 길이에 비례를 하고 또 뭐에 비례를 하면 그러면은 이 에어리어에 비례를 합니다 에어리어가 크면 클수록 이 에어리어 이 에어리어가 크면 클수록 인덕턴스가 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 N제곱의 비례를 하죠 또 여기 N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길이당 얼마만큼의 그 감긴 횟수가 있느냐 이제 그거예요 N의 제곱을 비례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이 L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덕턴스가 커진다고 하는 거는 자명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셀프인덕턴스라는 것이 있는데 셀프인덕턴스는 여기에서 이제 전류가 여기서 흐르고 있어요 전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맥에니티 필드가 형성되죠 그죠 맥에니티 필드가 형성됩니다 근데 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얘는 그 이 안에서 전류가 없다가 생기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반대방향으로 반대방향으로 인디스드 EMF가 반대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인디스드 EMF가 반대방향으로 형성되게끔 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셀프 인덕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에니티 필드가 일렉틱 커런트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일렉틱 커런트가 형성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맥에니티 필드가 여기서 형성되죠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맥에니티 필드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페르드의 법칙과 그 렌즈의 법칙에 의해서 코일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셀프 인덕션이 발생을 하죠 얘가 그 필드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필드가 형성되는 걸 방해하려고 인디스드 인덕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스드 인덕션이 반대방향 오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증가하려고 하는 맥에니티 필드 플럭스를 컴펜세이트 하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페르드의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페르드의 법칙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맥에니티 플럭스는 여기에서 그 LI LI에 비례를 하죠 여기 인덕턴스 여기서 보면 N N 여기서 뭐냐면 NB가 여기서 보시면 NB가 NB가 뭐냐면 LI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B가 LI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L은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마이너스 L의 그 커런트의 시간 변화율 커런트의 시간 변화율로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커런트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때 거기에서 EMF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 비례 개수가 이게 뭐냐면 바로 셀프 인덕션 셀프 인덕턴스라는 거죠 자기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류가 증가할 때는 이러는데 전류가 감소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감소할 때는 자기장이 감소를 하잖아요 자기장이 감소를 하니까 자기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인디스드 EMF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인디스드 EMF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디스드 커런트가 여기서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덕턴스와 레지스턴스가 같이 있을 때 LR 서킷에서 어떻게 되는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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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